전달하는 시간 바뀌었습니다. 미스사기는 포필클러스 양흥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최영진 전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리티평사는 유명경기 출전이 등록된 최영진 기간은 경남도속으로 2010년 4월 2일 성남과의 리디컵 경기에서 개최한 이래 포필클러스에서 출전한 2017년 8월 8일 수원탐성과의 경기까지 최영진이 통산 유명경기 출전의 기록을 발성해서 최영진과 포필클러스의 뜻을 모아 이태리티입니다. 기완의 안내를 이분의 발전을 기완성입니다. 유리톡과 기완성 장발을 배웠습니다. 기완성 장발을 하고 계시네요. 축하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명도 들고 다시 한번 더 기완성 기완성 장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영진 전세의 멋진 발열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신청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허영준 선수 최영진의 위통장 백경기 출전의 옆에 허영준 민원진 선수는 전남도속으로 2차 출전의 서버의 10가지 수원 X2와의 경기에 대비한데 포필클러스는 2차 출전의 4월 8일 수원 탐성과의 경기까지 최영진의 위기 백경기 출전 기록을 발성해서 이태리를 드립니다. 역시 기완의 안날라 2차 출전의 기완팀입니다. 여기 백경기 기념진 통과 함께 기념팩 전과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었터 축하를 끝나서 함께 선명 전달팀에서 기념팩을 하겠습니다. 네, 단체로 기념팩을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백경기 출전 선수 허영준 선수에게 여러분의 13년의 파트원과 박진을 부탁드립니다. 박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